저는 지금 유럽, 스위스에 와있습니다 현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 감독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영상으로 빨리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지난번에 유튜브 랩의 허피디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유럽에서 지내면서 영상 편집을 하려고 컴퓨터도 가져오고 중간중간 편집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열차를 놓친다던가 숙소를 구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되게 나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빨리 편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실시간으로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주소는 여기고요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면 되게 재밌는 포스트들을 구경할 수 있고요 질문들도 던지고 있어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 답하고 소통하면 조금 영상 제작자들과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좋은 소식은 유럽에 있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라는 거 저희의 일정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시작해서 독일, 스위스, 그리고 파리에서 끝납니다 지금 저희는 스위스에 있고요 제 장비를 많이 들고 왔어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 유럽의 하늘을 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틈이 나는 대로 편집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현돌이 여러분들이 기다린 만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돌이 감돌이 감돌이라고 요즘 댓글에서 현돌이 여러분들이 감돌이 감돌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돌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즉석 좋아요 eded 파이팅 챔을 Whilst Flip ée